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은 지금의 물류난이 1년 이상 지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해운 물류난 지속 예상 기간에 대해 내년 하반기까지라는 응답이 57.6%로 가장 많았습니다. 이어오는 2023년 상반기까지라는 응답은 21.4%, 2023년 하반기는 6%, 2024년 이후 2.6% 등으로 1년 이상 물류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7.6%에 달했습니다. 최근 지속되는 수출입 물류난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83.4%로 6월 대비 10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주요 애로 상황으로는 해운 해상 운임 상승이 83.7%로 가장 높았고, 뒤이어 선적 시기 지연과 컨테이너 부족, 선복 부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